함께 퀵퀵퀵 어머 시원하네 바람마 뭐해? 어? 나 스트레칭하지 이건 무슨 스트레칭이야? 잘 안돼 이 스트레칭은 팔을 쭉 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어때? 시원하지? 어? 어? 종이 쫙 펴지는 느낌이야 컴퓨터나 핸드폰 오래 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겠는데 15호 파면 좋파는 거 저번에 알려줬지? 어? 누구지? 드루 박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거 같아 다이노맨 드루 박사였어 연구 도중에 조각난 화석들을 악당 다크 녀석이 훔쳐갔지 뭐야 조각을 찾아서 나에게 다시 가져다주를 부탁하네 다크는 놀이동산에 숨어 있을게야 부디 몸조심하게나 다이노맨 우와 오늘은 놀이동산 가는 날 나와라! 마법 지도! 슈퍼 다이노맨! 아! 여기다! 다크가 있는 놀이동산! 상자를 볼 때마다 기대돼 오늘은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까? 으아! 나도 기대된다! 다크를 이길 특별 카드 발견! 우아! 오늘은 세 장이 들어있다! 한손날 안치기 황소 맞기 팔굽 돌려치기 오이 이름이 특이하네 오하! 카드가 세 장이니까 더 강해질 수 있겠는데 우아! 놀이동산이다! 재밌는게 너무 많잖아 우아! 다이노맨! 정신 차려! 우린 놀러온게 아니라 화석 찾으러 온거라구 우리 놀이기구 하나만 타고 다크 찾으러 갈까? 안돼! 그러다 다크가 도망가면 어쩌려고 화석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 타러 가자! 알았지? 알았어! 그럼 빨리 다크부터 찾자 다크! 널 찾으러 왔다! 어디 숨은 거야? 시끄럽고 다크 목소리야! 다크! 숨지 말고 나와! 꼬마 녀석 용캐도 찾아왔구나! 너를 들고 못하지 그러냐 꼬마라고! 으이! 자존심 사게! 다크! 나랑 겨루자! 꼬마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어! 대결을 받아들이지! 젖다고 울지마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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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격해! 재미없거든!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야! 한 손갈 안 치게!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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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잘한다! 절대 칠 수 없지! 아! 아... 아파...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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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가람아! 힘내! 안되겠어! 카드를 쓰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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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이고! 내가 이것도 못 막을 것 같아? 그럼 그건 없더냐? 공격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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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아! 그냥 끝내버려! 으아! 으흠! 으을! 으아! 똥같아! 감조소! 언제나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이긴다고! 죽어보자! 후! 다행이다! 역시 가라미야 가라미 최고 우와 화석조각 찾았다 우리 화석조각도 찾았으니까 누리기구 한번만 타고 갈까 그럴까? 회전목만 다녀가자 회전목만 다녀가자 자 우리 모두 율동을 배워볼까요? 다이노맨이랑 신나게 쳐봐요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대원 꿈과 희망의 조각을 찾아 함께 달려나가자 다 함께 키키키헤 힘차게 키키키헤 용기의 주먹과 발차기로 태광 태광 힘차게 이약 승리해 꿈을 꾸며 함께 달려나가자 태광 야야야 다 함께 키키키 태광 체조 야야야 힘차게 키키키 태광 다 함께 크 키 키 전 태광 시작 생 지 sprinkle рублей 스팁 correctly 키 ними 내일을 위해 달려나가자 함께 키키키 차게 키키키 용기에 주먹과 발차기로 태광 힘차게 이어 생리의 꿈을 꾸며 함께 달려나가자 함께 키키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